7, 8, 9, 7, 11, 12, 13, 14, 15, 30초쯤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원래 오늘은 먹방을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 먹을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스테이도 보러 밥을 먹을 겸 왔습니다. 밥은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일단은 메뉴부터 소개할게요. 오늘 메뉴는 치즈돈까스 치즈돈까스 보여요? 이게 쏟아질까 봐 이렇게 고기만두랑 김밥 단무지를 먹을 거예요. 먹어볼까? 이거 진짜 점심 먹으러 온 거예요. 전심 먹으러. 근데 치즈돈까스 이거 아마 치즈가 굳었을 필리인데 어? 아 맞다. 보여요? 치즈돈까스 먹어볼게요. 찍어서 찍어서 음 너무 맛있다. 슬로즈도 흠 흠 흠 흠 흠 너무 맛있다. 묻었어. 한 끼도 안 먹었어요? 한 끼도 안 먹었다니. 한 끼도 안 먹었다니. 저도 아침에 뭐지? 그 그 계란 두 개 먹고 그리고 보컬레슨 듣고 지금 점심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오늘 보편 그거예요. 다 먹을 때까지 방종 안 와. 방종 안 와. 어때요? 싫은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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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dried 진 흠 흠 흠 흠 흥 왜 흠 될 Southern 안 엑 spring 뼈 섰 후추김밥이라고 해서 멸치랑 뭔가 들어갔을거에요. 근데 이거 매워가지고 맛있어요. 짠! 근데 이거 온건이 매워요. 맛있구만 맛있어. 음 맛있다. 선생님은 점심 안먹어요?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죠. 2시, 2시 반이니까 그치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네요. 회사하시는 분들은 음 아구 잘못 찍었다. 아 30도가 넘는데 이렇게 긴팔 입고 하면 안 덮냐고 쓰읍 근데 이게 반팔 입으면 막 이런데 막 타잖아요. 타는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음 긴팔이 차라리 나 네 샐러드 음 음 에어컨 소리 나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제가 덥기 때문에 음 음 음 음 근데 만두 진짜 맛있다. 음 보여요? 보여요? 아니 긴팔을 긴팔을 입는다고 해서 안 더운게 아니고 덥긴 한데 타는거 보단 더운게 낫다. 이거죠? 음 음 아 창빈이 집밥 먹었더라구요. 보니까 흠 이거 갈비만두 말고 그냥 고기만두에요. 고기만두 갈비만두? 응 그냥 고기만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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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그냥 맞먹어놓은거니까 말없이 먹어도 이해해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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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명 클럽이 있어요. 그게 음 음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 새해가 만들었구나. 한번 찾아봐야지. 음 동물할수 은 안해요. 음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해보고 안해요. 왜 아지? 아니 재밌긴 했는데 왜 안됬지? 아 아 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기억이 안나네. 그냥 어쩌다보니까 안하게 된거 같은데 치즈가 눌러붙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템전과 스피드전. 저는 스피드전 좋아하는데 아이템전도 애들이랑 하니까 진짜 재미있더라구요. 아이템전은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면 안되고, 뒤에서 슬슬 달리다가 뒤에서 비싸이 같은거 막 쏘고 그래야되요. 그리고 이제 실드 한두개 좀 얻었을때 앞으로 쫙 치고 나가서 그냥 방어하면서 계속 쑥 1등으로 돌아가면은 제일 못하는거, 카트 제일 못하는 멤버 소창빈같은데.. 소창빈같은데 소창빈이라고 했다가는 또 창빈이가 보고 또 전화가 오거나, 속도에 가서 뭐라 하겠지? 마음속에 1위는 소창빈이구요. 현진이! 현진이 이거 진짜 못해요. 여기 댓글에 창빈이라고 달지마요. 계속 보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현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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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는 못했는데 저랑 하다보니까 귀를 외우고 저를 따라오고 그러더라구요 아주 재능이 있는 친구에요 전화 올 것 같은 멤버를 예상한다면 안올거에요 왜냐면 제가 안받을거거든요 요즘에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냐구요 당연하죠 운동은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는거에요 운동하고 계란 두개 먹고 버컬렛은 맞고 스테이 만들어 오고 하트 닉네임이요? 안 알려주지롱 오늘 뭐 치팅데이는 아니고 치팅데이인가? 아닌데 그냥 점심은 항상 먹고 싶은거 먹는거 같아요 점심 먹고 저녁을 귀찮으면 안먹고 뭔가 그 이후에 스케줄이 있다 싶으면 그냥 대충 먹고 그런 편이에요 게임할때 돈을 현질하냐구요? 현질 안하는데 저는 이번에 차트에 한 번 처음 해봤습니다 로드마니 그거 사느라고 캐릭터 캐릭터 차는 하나 샀어요 차는 실력이지 저는 캐릭터가 좋아서 캐릭터를 하나 샀을 뿐이고 운전은 실력이죠 운전은 실력이 많아요 로드마니 못생겼다니 그 이렇게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약간 힙하게 바꿔놨더니 괜찮아요 지금 얼마나 기쁜데 10초 늦게 출발해도 병인이 이긴다면서 다행이죠 너무 쉬워 같이 잔뜩 안 꾸며요 그냥 심플하게 진짜 차랑 스키드랑 하나 뭐였지 그 드리프트하면 그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다른 거 나오게 그게 뭐였지 맞나? 스키드? 맞나? 어! 운하! 검색어 언제 카트 부위 한번 켜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하겠다 속이 안좋은데 뭘 먹을까 추천해달라고요 음 속이 안좋을 때는 음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한 거 같은데 죽 죽 진짜 자극적이지 않은 죽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복죽 소고기 야채죽 심플하게 라마 몸에 현진이 얼굴 현진이 몸에 라마 얼굴 나한테 이런 질문이 왔구만 드디어 라마 몸에 혜진이 얼굴 어떻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라마가 그렇게 생각하나? 동물원 가서 라마를 딱 봤는데 얼굴이 현진이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현진이 여기 왜 안 먹을래? 그려볼게요 먼저 라마! 라마몸 기대하고 있어봐요 라마몸 일단 목이 길지 목이 길고 복실복실 복실복실 몸도 복실복실 다리는 길고 라마가 다리가 대기였지 라마 꼴이 있었나? 라마 꼴이 있어요? 라마라마라마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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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꼴이 짧아요? 길어요? 짤동 동그랗게? 오케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리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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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 어? 이거 생각보다 잘 그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토끼처럼 토끼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 그랬어 오케이 이제 현진이 얼굴을 보고 그려볼게요 이제 황현진 황현진 사진 나와라 응 응 광현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음 어쩌죠 약간 눈썹이 두껍고 눈썹이 두껍고 길고 눈은 찢어졌지만 눈은 찢어졌고 안쪽도 동공이 크고 코는 어떡하고 여기 이봐 입술 두껍고 입술이 어디다 그려야 되나? 이렇게 눈 밑에 점이 있고 요 나 어떡하지? 아니? 나 일단 현진이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나 일단 현진이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요 나 주름이 처럼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현진이 보여주면 경악할 듯 괜찮죠? 잘 그렸죠? 생각보다 괜찮죠? 잘 그렸죠? 생각보다 닮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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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잘 그렸지 아 머리카락 걔 요즘 머리 엄청 길잖아요 걔 요즘 머리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5대5 해서 이렇게 5대5 해서 5대5 해서 5대5 해서 큰일 났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해 그림이라도 짧은 머리에 달라고 빨리 말했어야죠 누구나 닮았다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단톡방에다 올려봐야겠다 이 사진 인스타에 올려달라고 알겠어요 여기다 놔둬야겠다 제가 아까 연습실에 있었는데 연습하고 있겠지? 강아지 몸에 승민이 얼굴? 강아지 몸에 승민이 얼굴? 어떤 강아지가 뭐네요 약간 작은 강아지도 있고 큰 강아지도 있잖아요 아 이거 이거 회사 앞에다가 싹 붙여놔야 스키지 8명 다 그려서 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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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지 리트리버 리트리버 어떻게 생겼지? 리트리버 어떻게 생겼지? 잠깐만 제 이미지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리트리버 왜 들어와서 웃어? 너무 잘 그렸다 누구 같아요? 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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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찬용으로 왔는데 골든 리트리버 이것도 검색해볼게요 골든 리트리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골든 리트리버 조그마한 사진 밖에 안 나오네 너무 귀여운데 이거? 갱슨 님이 귀엽지 않은데? 아 이게 앉아있는 사진 밖에 없네 강아지들이 오케오케오케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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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앉아있는거 있죠? 그런 사진들 밖에 없네 자 한번 그렇게 그려볼게요 얼굴으만 숨기면 되는거다 아 쉽지 않은데 뭐 일단 이렇게 밑에 나와있고 귀는 이렇게 접혀있네 벌써 망스멜이 나는데 약간 눈이 뒤에 사도처럼 있다 이렇게 다리 앞다리 옆다리 두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배 이렇게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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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있네 애들이 근데 배에도 배에도 털이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꼬리가 조금 없잖아가지고 일단 괜찮아요 지금까지 왔을 땐 이제 김승민 얼굴을 김승민 김승민이랑 다른 사람인데 승민 두 여기 있는게 그대로 그리는거야 뭐하냐? 문이 어떻게 생긴거지? 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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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 콩제코 하고 왜 입을 벌리고 있는거야? 아 이거 힘들다 이거 아니 그런데 힘드네 리카소 너의 그림을 다음 시대에 본다? 희대의 빈카소 감사합니다 형도 해줘 형 응? 맛을 해줘나 형은 껍질인 짤 하나 있으면 되네요 형고루 자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진짜 멤버들 다 그리게 했는데 이러다가 그 물속에서 쓴 거 이렇게 하고 큰 거 이렇게 껴고 있는 숨겨 그렇게 크지 않아 맞아 많이 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캥거루 있는데 아 그거 진짜 똑같이 생겼네 그냥 나 아니야? 응? 이 사진으로 할까? 이거 사진으로 보여줘도 되나? 이거 그냥 찬이 형이잖아 이거 그냥 찬이 형이잖아 그냥 이거 그대로 똑같이 찍는 게 될 거 같은데 이거 그대로 똑같이 찍는 게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기대할게 응 딱 해 어? 나 나오면 말해 아 예 안 돼 오늘 나 먹으면 안 돼요 아 나오면 안 돼? 네 오늘 그거야 다 먹을 때 다시 방송 중이야 오케이 오케이 헐 전화 왔어 하윤진 전화 왔어 하윤진 전화 왔어 여보세요? 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지 난 모르겠네 아니 라마... 아니 잠깐만 내 얘기 먼저 들어볼래? 아니 안 들어볼래?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아 바빠? 응 방송 중이어서 어 응 얘기해봐 응 그래서 끊어야 될 거 같아 이만 아 그래 원래 변명은 빠르고 짧게 자 찬이 형 그려 볼게요 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깬 거로 아 쉽지 않네 이거 도전 귀부터 그려야지 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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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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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찬이 형이 팔이 키니까 이렇게 더 저렇게 다른 이런 다 있는 뭐 중요하진 않은 애인 같애 중요해서 아 그리고 오오오 이거 진짜 잘 Greg 이거 이번꺼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방찬 검색ош 검색하고 잘 나와서 생각 elimoidios이다 이러면 안 되겠지 여기있다 이랑도 눈썹이 앞쪽은 더 높고 얇아지고 이런 느낌인데 눈은 눈은 약간 풀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길게 쭉 빼고 밑에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가 크지? 코가 아 미안합니다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코가 크지?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코가 크지? 어떡하지 이거? 괜찮겠지? 괜찮겠지? 아니 몸은 잘 흐렀는데 얼굴이 이상해 그려졌네 보고 있겠지 지금? 치즈가 다 굳었어 다시 일단 먹어야겠어 근육을 그래 아 맞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일단 식스팩 칼근육 어깨근육 아 어깨근육 어떻게 그리지? 어깨근육 어떻게 그리지? 이거 좀 이상한데? 근육을 추가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지 분들 미안합니다 찬이 형 띄운다고? 기분 나쁘게 잘 먹었어 아니 닮았어요 억울하게 닮았어 제가 잘 그렸는데 닮아서 미안합니다 오늘 숙소에서 잘 수 있겠냐고요? 어쩔 수 없이 자야지 자야죠 자야죠 그냥 정말 뒤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 가지고 저요? 기린이 저를 해보자 응 어우 매워 어? 왔어요? 형 너만 나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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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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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연타 사진 찍어서 다뤄게 알겠어요 이야 야 이거 왜 승민이야? 아 이거 배경사진으로 해야 되겠다 야 이거 너무 했잖아 근데 현진이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좋아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이제 저를 그리보래요 화이팅 너 건 잘 그리겠지? 마시지 마 나는 최대한 집중해서 그려야지 기린 오케이 오케이 기린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몸이 길고 목이 길고 얼굴이 잡고 다리가 되게 오케이 목이 길어요 목이 길어요 목이 길어요 길이는 꼴이 길죠 응 길어서 여기 뭐 이렇게 털 같은 거 있고 털이 길고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글룩이 이렇게 있네 얘가 오 오 됐어 오 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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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예스 이제 사진을 보고 한번 그려볼까 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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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얼굴형 큰일 났다 근데ㅎ 머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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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DANC 이게 저를 잘그리고 싶어서 잘그릴 수 있는게 아니네 눈썹은 이렇게 눈이 크고 이쪽 눈썹 커플이 잘 보이네 오케이 코가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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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동자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뭐야? 내가 너무 무서운데? 그래 그림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너무 많이 그렸어 머리 아파 아 길이 꿀 공간이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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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먹어야지 머리카락 여기 다 있어요 하니 하니랑 니은이 방 가서 자라고요 그래야겠다 쟤네 둘은 안그렸습니까 본인에게 냉정한 편이구나 그렇습니다 치즈 진짜 많은데 다 묻었어요 그래도 괜찮죠 롱 응 회사 전문에 지금 걸어놓으라고요 그쵸 안돼 큰일나 그쵸 그쵸 닮았죠 닮았고 잘 먹으면 됐어 잘 먹으면 됐어 성공 그거 그거 어제 뜬거 한번 볼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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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가 이렇게 웃었어 이 목소리 누구야 여러분 자 지금 제 화면에 제가 정지시켜놨는데 지금 제 화면에 있는 멤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값스럽게 퀴즈를 내야 돼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인생은 망침하면 안 돼요 저한테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저한테 누군지 알고 있어요 롱촌지도 알고 있고 스테인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맞추면 선물이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다 틀린다 다 틀린다 다 틀린다 다 틀린다 다 틀린다 오케이 그러면은 초수로 알려드릴게요 22초에요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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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먹으세요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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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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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막 갑작스럽게 문자 한 번 가봤어요 계속 볼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누가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구요. 제 과거 사진과 함께. 진짜 잘했다. 웃기 없냐 이거. 어디서 본 춤이 아니고. 어디서 본 춤이지. 그게 본 춤이지. 근데 그건 본 춤이긴 한데. 이거 멋있는 춤이라니까. 이게 있는데 원래. 리노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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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배부른네. 벌써 다 먹었어요. 치즈스테이. 정말 아쉽지만. 정말 아쉽지만. 정말 아쉽죠. 여러분. 밥을 다 먹었는데. 벌써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어요. 이제. 다 먹었어요. 치즈 돈까스. 만두. 김밥. 이렇게 다 먹었어요. 여러분. 식사를 했으면. 그 뒤엔 뭐가 나오죠. 디저트가 나왔죠. 디저트가 나왔죠. 기다려 봐요. 디저트 갖고 올게요. 샐러드랑 밥. 샐러드. 샐러드 안 좋아해요. 현진이한테 전화해서. 네.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응. 피크콘 할게. 여보세요. 응. 응. 네. 잠깐만. 응. 끊겼네. 뭐. 다시 전화 오겠지. 자. 후식은. 이거예요. 녹차. 코코넛. 초코. 짜잔. 찹쌀떡. 아이스 찹쌀떡. 찹쌀떡. 이런 것도 넣어주시네. 어. 어. 삐졌어? 아니 안 삐졌어. 왜. 그래서 와서 그림 좀 가져가. 지금 가져가라고? 폐기 가져가. 싫어. 그거 그냥 폐기 처분해. 아니야. 선물이야. 아니면은. 나 회사 앞에다 붙여놓을 거야? 하. 내가 형 그린다. 나. 이미 내가 다 그렸는데 뭐. 아. 그래. 그랬어? 응. 잘했어. 알았어. 회사 앞에 붙여놓을게. 가져와. 어. 네. 안 삐졌네요. 다행입니다. 그래. 이걸로 삐지면 안 되지.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안 삐졌어. 이 정도면 안 삐졌어요. 네. 더 삐진 것도 같기 때문에. 녹차, 코코넛, 초코. 뭐 부터 먹지? 그래. 코코넛이 맛이 제일 안 다니니까.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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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진 않고. 제가 코코넛을 안 좋아하나 봐요. Freddie이야. OMM. 딱 녹차. 음~~ 음. 녹차 맛있네. 음. 지워졌습니까? 응 한입에 그냥 먹어버려야겠어 이거 안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데 맛있네 맛..맛이 막 그렇게 자극적이게 달고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 5만번 씩? 5만번 씩 씹으면 아플 것 같은데 자요 보여요? 6 이거는 한입에 5만번 씩 차가운 線 다 먹으면 방풍할 거잖아. 10만 번씩 씹어. 이거 한 대뱀 먹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한테 씹고 배부른데 일단 소화 좀 시키고 새 모이만큼 뜯어서 먹으라고요. 이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뭐가 끊어옵시다. 이거 뒤에, 이거 뒤에 뭐가 있나? 뭐? 뒤에 더 없죠? 뒤에 더 있으면 힘들어. 치킨데이는 아닌데, 점심을 먹고 싶은 거 먹긴 하는 편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아, 소화 시키고 또 그림이나 그려볼까? 이번에는 댓글을 보면서 스테이들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 섞어서. 순이 중이. 순이 중이. 순이 중이. 쉽지. 순이 중이. 이제 끝! 어? 도리! 도리... 괜찮아요. 도리 저 안 좋아해요. 도리... 도리... 도리는 조그마하니까... 도리는 조그마하니까... 닮았다는데 약간... 단판장이라니... 양손잡이는 어떤 손 쓸지 어떻게 몰라요? 어... 그냥 지피는 대로 써요. 티저 22초 이래달라고요? 티저 22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티저 22초... 티저 22초... 여기다! 어후... 잠시 구독자 2 raising 도리는 조그마하니까... 아 자꾸 23초로 넘어라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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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그립니다. 난감하네... 이걸 어떻게 그리지? 일단 턱 턱 턱이 날카로워 날카롭고 이렇게 있고 여기 귀가 있고 귀가 신기하게 했는데? 이렇게 오리거리고 그리고 쫙 쫙 이 허락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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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많아 머리 생략한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거는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눈썹이 조금 보이고 이쪽도 이렇게 눈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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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썹이 눈썹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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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이 있네 큰일 났다 눈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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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콧구멍이 있고 이쪽으로는 있고 입술은 이렇게 헤어밴드 헤어밴드 사랑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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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곳이 사라지는 중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하니 방 가도 돼 내 침대에서 자야 좋아, 뭐 고구마가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니 우리 스테이들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하니, 이 정도면 안 보여요 하니, 이 정도면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 뭐 저도 제가 저 그림을 같이 없이 그렸는걸요 그럴 수 있지 기분 나쁘게 닮은 이거 다 올려줘요? 알겠어요 다 올려야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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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화가를 했지 지금 그린 거 한지성이요 글씨 써놔야겠다 하니 하니 순 둥 도 있는 이리노 찬이여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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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이제 쪼핑 화가인신이라는 거 아니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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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진짜 이상하게 그릴 것 같은데 제 이미지에 창빈이와 돼지와 토끼를 한번 섞어 볼게요 뼈지 코에 뼈지 코에 두끼 같으니 눈은 초롱 눈은 창빈이 ث piggy 영상은 비밀민이 reviews 하트 이정도면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귀여워요 잘 그렸어요 좀 빨개라니 이엔이랑 사망용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게 이미 사망용을 보면 아이엔이고 아이엔을 보면 사망용 이렇게 생겨서 너무 현실적인가 오케이 이엔이도 사망용의 느낌으로 사망용은 어떻게 생겼지 아아아 기억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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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엔이는 그냥 귀엽게 그리면 되지 이엔이 머리카락 어떻게 생겼지 이엔이 진짜 오늘 잘 곳 없어질 것 같은데 이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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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자가 굉장히 깐네요 코도 높고 이렇게 볼도 있고 보조개 보조개 보조개도 있고 입도 크고 보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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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미안하다 스테이 안녕 안녕